하이 아임 제이투앤, 안녕하세요 제이투앤입니다. 네 오늘은 제이투앤 커뮤니티 투표에서 1등을 차지한 스키즈의 신곡 락 뮤직비디오를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. 레츠고! 렛츠고! 뱅 아니야 이거? 아! 이 노래! 아! 되겠는데 이 노래? 오! 배트로 될 것 같다. 와! 목소리 진짜 슬프다. 와! 약간 해적 느낌이잖아. 너무 좋아 이 퍼플! 와! 이 노래가 되겠다! 오! 현실이 닮았잖아! 와! 이런 식으로 컨셉트가 쓰였구나! 와! 와! 리뷰 파트가 좋네 이거는! 딱 스키즈 스타일이다! 와! 파트 조만간 너무 좋다! 오! 택도 너무 예뻐! 이게 뭔가 전작들 느낌이 나면.. 되게 돌려쓰기 느낌이 나면서도 틀렸네 와 노래가 실패을 안 주네요 한 번 틀으면 끝까지 듣게 만드는 전략 와 대박이다 와 대박이다 너무 잘해 아주 마모 느낌인데요? 와 대박이다. 숙희주에 의한 숙희즈 그 자체. 이 노래 완성도가 너무 높다. 그래서 곡 전개도 빈틈없고 터뜨리는 파트들도 적재적소에 빰빵빵 나와서 지금 스트레이키즈 흐름에 이 정도 컴백이면 차트 딱 잡겠는데요? 멤버 매력들도 다 다양하게 잘 담기고 스케줄을 보면 느낀 건 역시 하나를 꾸준하게 해야 한다. 뭐라도. 뭐라도 자기 이야기를 계속 만들고 하나를 좀 스타일을 만들어서 빈을 만들고 그걸 계속 지속해서 하면 그걸 좋아하는 팬들이 더 많이 생기니까 저는 스키즈 이 고공행진이 한 2년은 최소 더 갈 것 같아요. 더더더 많이 많이 성장할 것 같고 이런 식으로 퀄리티 좋은 곡들 계속 가지고 나오면 더 잘 될 것 같은데요? 네 오늘 이렇게 제이툴 커뮤니티에서 가장 보고 싶은 뮤직비디오 리액션 투표 1등을 차지한 스키즈의 락 뮤직비디오 리액션 해보았는데요? 오늘 영상 즐거웠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꾹 눌러주시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!